단기간에 제일 많이 사람 죽인 사람 그러면 1위예요 얘가. 25명의 이주노동자만을 골라서 연쇄살인을 하고요. 정글칼로 사람목을 다 토막을 냈어요. 노동이민자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큰 비상이 걸렸던 사건이고요. 저희 사건 오래물 제품 중에서 비타민 C 세럼, 글로스라고 기억하시죠? 원래 비타민 C를 액상화하면 열이나 빛 같은 외부 변화에 아주 쉽게 산화가 된다고 해요. 비타민 C 세럼은 3단계 안정화 단계를 거친 제품이라 산화를 최대한 억제시켜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서 아침에 발라도 이게 누렇게 뜨지 않아가지고 좋다고 그러고요. 미백이라든지 주름 개선에 탁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저희 집사람이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보일 제품은요. 글로시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는 벽돌과 벽돌 사이의 틈을 메꿔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고 외부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라마이드라는 거죠. 건강한 피부에는 세라마이드가 자연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피부가 노화될수록, 지금 나이 먹는 거죠. 지금 말하면 노화될수록 세라마이드가 재기능을 못한다고 해요. 이럴 때 순도 100%의 글로시 세라마이드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타민C 세럼 15ml 3개 한 세트에 4만 5천 원. 글로시 세라마이드 50ml 한 개에 3만 9천 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품을 지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댓글 상단에서 사이트 주소 확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좋고요. 연락처는 읽어드릴게요. 010-7502-8530 010-7502-8530 전화하셔서 주문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에 신상품이 나왔는데요. 스킨 소프너, 선크림, 클렌징, 보습, 미백,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스킨 소프너, 선크림, 퍼펙트 클렌징, 간편한 파우치형 스테로 되어 있어 휴대가 편한 게 특징입니다. 새로 나온 제품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3번째 해외 연사살인사건인데 오늘 거는 후한 어쩌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멕시코계 이쪽 같은데 네. 남미계죠. 오늘 제가 고른 사람은 후한 코로나 바에오인데 바에오는 이제 그 뒤에 그냥 붙는 이름이다 보니까 그냥 후한 코로나가 본명입니다. 그래서 성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지칭을 하겠고요. 교수님 여기 보시면 칼 하나 나와 있죠. 정글칼입니다. 정글칼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글칼이고 정글칼인데 바라나잎 같은 거 잘라든가 고무 잎 자를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뭘 하냐면 마채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는 살인사건 발생할 때 마채태라고 하는 마채태가 이게 많아요. 우리 저기 태국아국 교수님 자주 다루시는 베트남 살인사건도 보면 이 정글칼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정글칼로 사람 목을 다 토막을 냈어요. 피해자들을. 잔인한 놈들. 네. 그래서 생선 자르듯이 해 가지고 악 명이 높은데 그걸 마채태 살인 자라고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에 유입된 노동이민자 있잖아요 . 그렇지. 노동이민자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미국사에서 아주 큰 비상이 걸렸던 사건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기적으로 따질 때는 단기간에 제일 많이 사람 죽인 사람 그러면 1위에요 얘가. 그러니까 그 기간 전체에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나누기 하면 이 코로나가 1위 에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건 코로나 자체가 양성애자입니다. 양성애자여 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도 여러 명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은 싹 다 남성애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을 이렇게 남색이죠. 남자를 강간을 하고 살해한 사건이거든요. 엽기 사건이고요. 가장 이제 제 핵심적인 거는 코로나 가 나온 이후에 한 2년 있다가 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인 애가 미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코로나가 나올 때까지 얘가 가장 많은 피해자를 사망시킨 즉 사람 죽인 킬링 카운트 있잖아요 이걸로 1위를 차지했던 게 코로나라는 얘기입니다. 엄청 많이 죽었어요. 1934년 2월 7일 날 태어났고요. 1971년에 캘리포니아 서터 카운티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복숭아 가수원이 여기 복숭아가 유명하대요. 미국 복숭아 통조림 만드는 거 있잖아요 . 유명한데 거기서 25명의 이주 노동자만을 골라서 연쇄살인을 하고요. 이걸 파묻은 사건으로 유명하고요. 멕시코 출신이긴 한데 미국에서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미국 살인사건으로 이제 카운팅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딘콜이라고 옛날에 교수님 한 거 기억나시죠 딘콜 있잖아요. 얘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넘버 원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왜 그런 25명이나 죽였기 때문에 죽인 사람 숫자로 할 때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장 과정은 이주노동자 불법 체류 로 처음에 이주노동을 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잘 안 나와요 멕시코 기록이. 그런데 나온 것만 대충 하면 1934년 2월 7일 날 멕시코에 그 할리스코 라는 주가 있대요. 그 주에 아유툴라의 산 안토니오 대 로스 모란이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댑니다. 1950년도에 만 16세가 됐거든요. 이때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제 돈 벌 나고 있잖아요. 불법 입국했구나. 네. 그래서 사막 넘어갔고요. 불법 입국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국경으로 넘어온 다음에 임페리얼밸리를 거쳐요. 임페리얼밸리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3개월 동안 당근하고 멜론 수확하는 농장 노동자로 일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크라멘토 밸리라고요. 큰 도시로 다시 넘어와 가지고 여기서도 역시 농업 관련 막노동으로 생계를 예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얘가 16살 때 아무런 영고도 없는 미국으로 넘어온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얘 보고 넘어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리 네. 이복형이 있어요. 먼저 넘어가셨나 보다. 네. 그런데 이 이복형이 쉽게 얘기하면 배가 달린다는 얘기니까 아버지는 같고 쉽게 엄마가 틀린 거죠. 11살이 많은 이복형이 있었는데 이복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이 코로나를 잘 챙겼대요. 이 형 이름이 뭐냐면 호세 나티비다드 코로나 산체스인데 성은 코로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제가 나티비다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형이거든요. 이 형이 미리 와서 이제 미국에 입국해 갖고 거기서 이제 그린카드를 받고 있었나 봐요 형은. 영주권이잖아요 교수님. 그린카드를 받아 가지고 44년에 6년 전에 들어와 갖고 영주를 잘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야 동생아 네가 저기 멕시코에는 비전이 없으니까 넘어와. 넘어와. 넘어오면 형이 도와줄게. 형은 어차피 그린카드 받았으니까 형도 처음에 불법 체류자였잖아. 그런데 여기서 네가 사고 안 치고 잘하면 너 여기서 그린카드 받아 갖고 영주권자 될 수 있으니까 미국인은 아니어도 넘어와라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은 그 당시에 이제 패더간 인근에 있는 메리스빌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형이 이제 이 동생인 코로나한테 좀 넘어오라고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넘어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와서 일을 하다가 1953년 5월 그러니까 50년도에 넘어왔잖아요 .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불법 체조를 하신 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3년 정도 지나니까 얘가 교수님 제가 알아보니까 불법 체조자라도 장기간 미국에 있으면 영주권이 나오나 보더라고요. 미국이 한동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세도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 그래요 교수님. 이땐 가능했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서 불체자로 갔다가 거기서 그냥 도망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자리 잡아서 영주권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제도가 있었대요. 그래 가지고 한 번씩 전체에 그렇게 해 주잖아. 네. 영주권 쫙 주잖아 불체자들 한 번에 . 그러면 이제 교수님 그게 이제 미국에서 불체자로 있는 기간만 입증하고 불법행위 없는 것만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싹 다 또 다시 해 주고 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제도가 그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티비다드 형이 형이 그린 카드 받았으니까 너도 넘어와 가지고 여기서 그냥 뻗쳐봐 이렇게 하다가 3년 동안 조용히 잠수 타는 식으로 아무 일 없이 이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1953년 5월 인데요. 나티비다드가 내가 있는 메리스빌이죠. 지역에 여기 목장이 농장 같은 데가 좋은 데가 많으니까 거기 산골에서 짱막혀 있지 말고 형하고 근처에 살면서 와서 일해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니까 어떻게 해요 .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일을 해야 겠죠. 그래서 형이 있는 동네 근처로 와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이때까지 아무 사고를 안 쳐요. 왜 그러냐면 영주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살고 잘 짓는답니다. 1953년 10월 24일 날이요. 그 네바다주 리노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나요. 이 여성을 만났는데 이름이 뭐냐면 가브리엘라 이 에르모실로인데 이 여성도 역시 이제 멕시코계죠. 그러네 뭐 에르모실로 뭐 이런.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사는데 살다가 이제 그 부인이 갑자기 너랑 못 살겠다 이러는 거라. 그래갖고 왜 그랬냐 그때 정신분열 증상이 때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헛소리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당시에 이제 부인이 즉 에르모실로 가 너 이상해 너랑은 살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헤어집니다. 이 당시에 나이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이제 1959년에 여기 사조연나 나와 있죠. 이게 두 번째 결혼한 가정인데 글로리아 아이 모레노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만나서 재혼을 해갖고요. 딸만 네 명이에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첫째 딸은 그냥 한 명 나왔고요. 둘째 셋째 넷째 딸은 새 쌍둥이인 것 같아요. 쌍둥이. 네. 그래갖고 순식간에 이게 네 딸을 키우는 아빠로 돌변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질환이 발병 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맛이 가기 시작을 했는데 1956년 1월에요. 처음으로 정신분열증으로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갑자기 이제 방언 같은 것 있죠. 방언하고요. 그다음에 이상한 행동하고 막 이상한 헛소리를 해버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아까 그 이보경이 있잖아요. 나티비다드가 야 너 이름 큰일 나 너 잘못하면 추방당해. 너 이러다가 혹시라도 사고 치면 경찰이나 이민국에 잡혀가면 체포되 니까 일단 너 치료를 좀 받아야 해서 그래갖고요. 형이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5번에 있는요 두윗 주립병원 있는데요 이 주립병원 에 정신병동에 입원을 시킵니다. 했는데 역시 그 주치의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편집증적인 거 네 편집증적 정신분열이라고도 나옵니다. 이게 이 판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뇌에다가 전기 작용을 줘서요 그런 치료했다 니까 정신질환자들. 그때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어렸을 때 과거에 정신병원 감옥 뇌에다가 전기치료한다고 그래 가지고 뇌에다가 전기충격 주는 그런 치료법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뇌가 결국은 작용을 하는 게 전기신호를 가지고 뇌가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를 들면 간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기치료가 일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옛날에 그런 연구들 많이 봤어요 나 어렸을 때는. 전기자극을 줘 가지고 뇌를 자극 시켜 가지고 이런 뇌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좀 치료하는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행해졌죠. 지금 원해요 지금 해요 지금은 안 해 지금은 안 해. 나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 가면 전기치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효과가 완전히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작용이 너무나 큰 거고요. 뇌에다가 전극을 삽입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너무 큰 리스크가 있는 방법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 전달체계에 있는 전기보다는 훨씬 엄청나게 큰 전기 위를 내기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빡빡 지지는 건데.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 뒷주립병원에서는요 이게 훌륭한 실험체 가 온 거라. 그걸 막 했구나 그냥. 이 기록 찾는 게 애를 먹었거든 얘가 왜 갑자기 또라이가 됐냐 했는데 교수님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간. 약간 헛소리하는 정도나 이상행동 정도에서 끝났는데 정신병원 갔다 오거나 해서 맛이 갔다는 기록이 많아요. 아이고. 그런데 왜 그랬냐 했더니 공식 기록 으로 23번이나 전기자극 치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홍 교수님 얘기 하는 식으로 학계에서 논란이 많 았답니다. 이게 불법 체류자니까 맘 놓고 했을 거야 실험 삼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 시기에 막 50년 이런 시기에 뇌에 어떤 치료 방법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연구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러시면서 전기자극이 너무 눈에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효과가. 모든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운돼요 사람이. 이제 어느 부위에 어느 부위에 전기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영역에 따라서 이제 그 기능이 다르잖아요. 네. 이제 막 전극 같은 걸 이렇게 심어 가지고 이게 전기 또 이제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있죠. 전압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가 이런 게 기준이 없잖아요. 네. 기준 없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그런 거를 조금 실험체 사막 그렇게 또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게 핵심인데 제가 이제 계속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얘가 그 시기에 아무 일 없이 가다가 왜 갑자기 확 그 맛이 갔냐 이게 왜 그러냐 면 교수님 진짜 농담 안 한 게 아니고 2주 만에 사람 25명을 죽였 거든.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잖아요. 극히 드문데 아마 얘는 정신질환 이 있어도 온순하게 갔던 사람 같아요. 네. 그랬대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 에다가 병원에 입원시켜놓으니까 불 체자 신분이니까 마음 놓고 전기 치료 막 한 것 같고 거기에서 부작용 이 양산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회로가 꼬여서 다발적인 살인사건 을 저지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수님 공식 기록 이 안 나오고요. 언론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언론 기록에 나온다는 것은 공식 기록에는 얘가 이제 프로파일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요 했는데 얘가 정신병원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정도만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멕시코 언론이나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언론사에 보니까 23번에 걸쳐서 뇌에다가 전기를 때렸다 이게 나오 거든요. 그게 제가 이게 제가 궁금했는데 오늘 교수님들만 생각이 든 게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 체자다 보니까 맘 놓고 한 거예요. 불법 체류자니까 23번씩 치료 안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원래 불법 체류자가 주립병원 들어가 는 것도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체로 사용하지 않았냐 드리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험 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도 황당한 건 뭐냐 치료자 내보냈으면 또 다시 일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또 황당한 게 교수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자마자 이민국 직원들이 병원 앞에 대기 타고 있었어요. 추방하려고.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나라로 또 냅둬나 버리 그러는 거죠. 이게 실험체로 쓰이는 게 거의 맞다고 추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민국 직원이 체포해 가지고요. 멕시코로 통제. 보내버려요. 버스 태워서. 그래서 이것도 웃기는 거죠. 치료받아서 좀 나아지면 차도가 있으면 다시 일하게 냅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일 잘하고 있었는데 전과도 안 달고. 그런데 추방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멕시코로 순식간에 날아가요. 이게 이제 56년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 가 멕시코에서도 조용히 잘 살았 돼요. 범죄정과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치료받은 것도 있고 뭐 1차차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나티비다도 있잖아요 얘가 힘을 많이 썼나 봐요 이복 형이. 돈이지 뭐. 힘을 많이 써 가지고 1962년에 미국 이민국 에요 영주권 심사를 받아요 그린카드를.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나 노동 이민 하고 싶으니까 날 심사해 달라고 그랬는데 덜컥 미국 이민국 에서 그린카드가 나와요 영주권 이.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갔구나. 네. 농업 분야에 이민으로 승인이 돼 가고요.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래 가지고 받아주는 걸로 돼 갔 고요. 정신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입고 갑니다. 이때부터 반 미국인 된 거예요 .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코로나 는요 아까 형이 주로 거주하던 메리 스빌 있잖아요 이 지역이 바로 옆에 유바시티라고 있어요 유바시 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뭔 일을 했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말을 잘했대요 말도 잘하고 여기 사진 보시면 약간 푸짐 하게 생겼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린카드를 받고 나 니까 멕시코 불법 체류 노동자들 만나 가지고 야 내가 어디 너 농장 취업시켜줄 테니까 거 가서 일 해갖고요. 노가 다들 이렇게 뭐 하다가 10장 네. 중계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인력 중계인. 인력 송출. 맞아요. 제한 거네요. 네. 그걸 이제 합니다. 이거 하면 돈 많이 벌었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코로나 가요 사람 볼 줄 알아갖고요 그러니까 일 잘할 놈 튈 놈 이걸 좀 구분을 했대요. 특히 이제 마약을 하거나 알코올 있는 애들 구분을 잘 해 가지고 일 당 대비 생산성이 높았댑니다. 코로나가 일하는 사람 투입을 하면요 이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농장 주들이 너무 고마워 가지고 주택까지 하나 줬대요. 진짜 좋은 집에 살았대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정이 된 거죠 . 그런데 그러다가 1970년 3월 인데요. 정신불장증생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또 두위 주립병원에 또 들어가요 . 또 지저댔겠네. 네. 거기 들어가서도 지금 기록상으로 전기 치료 또 받은 걸로 나와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71년 3월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나왔는데 이제 나오자마자 퇴원하자마자 주정부에다가 실업급위하고 복지급여 신청을 했대요. 이것도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애가 아무리 그린카드를 받아도 실업급여하고 복지급여 신청하는 게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한 그 두윗 주립 정신병원에서 전기 치료하고 막 이런 게 나한테 노동력 상실을 불러왔다 이래서 이걸 좀 신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감이 와요. 뜬금한 기록이 나와서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업무로 복귀합니다. 업무로 복귀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복수화농장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량의 인원이 필요하니까 계속 인력구에다가 갖다 투입하는 걸 했는데 썰리번 농장이라고 되게 큰 복숭아 농장이 하나 있었대요. 썰리번시가 운영하는 농장인데 썰리번 렌치라고 그러는데 1971년 5월 19일 날 있잖아요. 이 썰리번시가 자기 농장을 이제 방문을 해요. 방문해 가지고 복숭아 나무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구덩이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뜬금없이. 그런데 이제 복숭아 과선에 그런 큰 구덩이가 있을 리가 없대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넘어갔대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또 썰리번시 가 또 방문을 한 거라 방문을 했는데 거기 메꿔져 있더래요 그 구덩이가 되게 큰 구덩이인데 그래서 썰리번시 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가지고 야 저 구덩이 있었는데 이게 71년 5월 20일 날에요. 야 이게 왜 구덩이가 있다 없다 그러냐 이상한 거라. 그래갖고 같이 돌아다니던 그 노동자들한테 야 저거 좀 파봐 그런 거예요. 그러고 주직을 팠는데 팠더니 이제 목이 잘린 시체가 나온 거라. 이래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놀라 가지고 야 이거 뭐야 그래갖고 지역경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유바시티 경찰에 신고 란 거예요. 경찰이 출동했죠. 출동했는데 봤더니 그 시신부터 확인을 했는데 일단 목이 잘려져 있고요. 얼굴은 수십 차례 난도질 돼갖고 이게 얼굴 확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했더니 어제 파 졌고 오늘 메꿔 졌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지 하루 밖에 안 됐지 길어봐야 봤더니 이제 학문 하고요 이런 쪽에 성폭행을 당하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경찰이 야 이거 남자가 강간을 하고 살아야겠네 이래갖고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때부터요 경찰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 장면 나오죠 이게 그 복숭아 농장 있잖아요 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찰관들이 인원 대대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발굴하는 장면 이 이 사진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썰리반농장 있잖아요 여기 대대적으로 나무 밑을 다 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더 있을까 봐. 파는데 파는 쪽쪽 나와 시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계속 죽었고. 네. 그런데 이제 파는 과정에서요 경찰 한테 이제 하늘이 도왔는지 모르겠 는데 두 개 구덩이 안에서요 두 명의 다른 시체예요 두 개 구덩이 안에서 코로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예금전표가 나온 겁니다. 옛날에 교수님 배척이 송금할 때 썼잖아요. 그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송금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 코로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시체를 하나 또 찾았는데 거기에 이제 정육 점에서요 고기를 산 영수증이 나왔대요. 그런데 거기도 구매자 이름으로 코로나 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계속 구덩이에서 시신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유바시티 경찰 입장 에서는 야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코로나 관련된 자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코로나 맞네 그래갖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코로나 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희 노동자들 저 수집에다가 갖다 투입하고 일하는지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 있잖아요 이때부터 노동자들 있잖아요 노동자하고 다른 농장 한 15 6개를 관리를 했는데 농장주들하고 코로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만나기 시작 을 한 거예요. 시체는 파고 있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상하게 최근에 이거 최근 얘긴데요 선생님 코로나 하고 퇴근해준다고 하나씩 태워서 데려갔는데 픽업트럭에 이상하게 코로나랑 여러 명이 타고 간 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혼자 타고 퇴근한 애들은 요즘에 안 보이더만요 이런 진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체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누가 관심도 안 갖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교수님. 그냥 도망갔을 수도 있겠다 막. 그래서 이제 경찰이 물어본 거예요 그럼 걔 어디 갔을까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경찰 아저씨 내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얘기가 뭐냐 교수님 말은 똑같이 나오는 거라 저희가요 대부분 불법 체류자예요. 경찰에 신고했다가 잘못해서 이민국에 통보 가면 저희 그냥 압성돼요. 그러니까 애가 죽든 말든 없어지든 뭐 피가 흘리든 우린 알 바 아녜요. 내가 돈 번으려고 왔지 배 타고 넘어가려고 왔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라. 이러니까 이제 유바시티 경찰에서는 야 이놈새끼가 사고 쳤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진술하고요 시체 나온 거 하고요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려면 교수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름으로 나온 점표 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영수증 2개 하고요. 고기 구입한 영수증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유력한 용의자니까 얘 지불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장을 청구해요. 그랬더니 1971년 5월 25일 날 법원의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71년 5월 26일 날 다음 날이죠. 가택수색했죠. 새벽에 쳐들어갔대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이때 일을 빨리 나가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제 노동자들이 새벽에 일을 간대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쳐들어가자고 그래갖고 경찰 10여 명이 유바시티 경찰이죠. 쳐들어가서 집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당황했고 당신들 누구야 그랬더니 아저씨 미안한데 우리 수색 좀 할 테니까 빠져요 그러고 수갑 채운 다음에요. 대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집을 수색합니다. 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물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피 묻은 칼 있잖아요 두 자루 그 다음에 피 묻은 마차테 아시죠 아까 정글칼 그거 나왔고요. 권총 안정 그 다음에 피 묻은 다수의 옷 여러 벌 있잖아요 이게 발견이 됩니다. 끝난 거죠.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경찰 입장 에서 너 씨 체포해요 그러고 체포 한 겁니다. 그런데 압수하는 과정에서 34명 에 34명의 노동자 이름이 적혀있는 장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날짜의 의미를 경찰이 해석을 못한 거라 그런데 이제 주변에 얘기해봤더니 그 날짜에 이 사람이 사라졌다는 진술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경찰 있잖아요. 너 34명 다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뭐라 하냐 난 몰라요 그냥 그날 월급 준 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교수님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34명의 명단 중에 7명은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34명일 수도 있잖아 경찰 은 그렇게 봤어요 교수님 같이요. 그러니까 34명 다 죽인 걸로 봐요 그런데 이게 교수님 이 복수한 농장이요 우리 기준으로 그런 과수원 사이즈가 아니고요 에이컷 다 아니에요 에이커 어마 무시하지 에이커가 교수님 헥타르랑 잽도 안 된다며 이게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여의도 면적 하나만 한 복수화농장이 있대요 못 찾 는데요 다 갈아 엎을 수는 없으니까 야 이거 34명 다 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경찰이 개입 하거든요 주경찰이 와서 이거 다 죽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해 코로나가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계속 파내는데 어쨌든 아까 이게 썰리버한 있잖아요 그 복수화농장에서는 25구가 나왔단 얘기예요 아 많이 나왔네 그냥 썰리버 농장 그게 농사 끝장났대요 다 판대요 다 판대요 이게 34명에 관해서 너무 높네 모르니까 못 찾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교수님 그 파 갖고 발굴해서 나온 명단 25명의 리스트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거 제가 차트 나온 걸 더 놨는데 이 중에 교수님 4명은 모르는 저기 신원 파악이 끝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존 도어가 3번하고 4번 나오 죠 존 도어가 아시겠지만 모르는 무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존 도가 4명이 나오고요 이분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확실하다 보니까 누군지 파악이 안 된 거죠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렇고요 존 도는 설명해줘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러니까 저기 불쌍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제 불쌍을 미국에서 존 존 이라는 이름을 쓰더라고 존 도우 이렇게 하더라고 네 불쌍인이죠 그래서 불쌍인이 4명이 나오고요 신원 확인이 완전히 안 됐고요 나머지는 나오는데 교수님 여기 성을 보면요 이게 오해가 처음에 기사가 나온 게 중남미 쪽에서 즉 멕시코나 그 밑에 콜롬비아나 올라온 불쌍자만 죽이지 않았냐 그러 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백인계 많아요 스미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잭슨 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현금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 농장들이 잘 되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이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40 50대 60대 있잖아요 여기 나이들 보면 전부 다 최소 40대에요 그러니까 중년 아저씨들이 돈 볼려고 여기서 일하는 백인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걸로 취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25명 있잖아요 25명에다가 아까 34명에서 7명이 제가 확인됐 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7명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대충 때려갖고 52명 정도 죽인 걸로 봐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파악된 것만 2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중남미계 포함해서 다 백 인들만 했고요 이게 취향이요 흑인 남성하고 성관계하는 거 아시아계는 싫어해 가지고 백인 남성만을 대성으로 공격을 했고요 싹 다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피해자 한 명만 목 졸린 상태에서 발견이 됐고요 교수님들 근데 나머지 이제 24명 은 목이 절단된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정글칼 쓴 거 아니에요 마취대 정글칼로 10여 번 이상 이렇게 내리쳐갖고요 잘라냈대요 이렇게 당목아지 치는 걸 때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당목 잘라듯이 했다고 이게 나옵니다 첫째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사체 성폭행한 증거가 확실히 발견됐고요 왜그러면 단기간에 이게 여기 보시면 데이터 오브 데이트 있잖아요 사막 날짜가 몰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메이하고 페브러리 여기 사이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제 한 3개월 이내에 다 죽었거든요 단기간이네 네 그리고 이게 또 1 2 3 월 정도 되다 보니까 날씨가 아무리 남부지방에 더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진 회송 상태가 그러니까 썩은 부패 상태가 지금 심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이 온전 이 어떤 상태였는지 다 드러났 거든요 그래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성폭행 무조건 다 당했다 완전히 시체 농장을 만들어놔 버렸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신 당모가지 짜드듯이 이렇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교수님 진짜 황당한 게 나왔는데 이게 농장 단위로 요 심할 때는 1 2백 명씩 투입 이 된대요 그렇겠지요 이게 코로나가 이걸로 떼돈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전으로 한 1 20% 정도 수수료 떼고 이제 투입을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많은데 특히 20대 30대도 노동자가 많았대요 잘생기고 이제 멋지게 생긴 사람도 있는데 애가 동성애 자면 젊고 잘생긴 남성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렇게 조사 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 다수가 전과자에요 피해자들의 취약한 사람들을 고른 거야 없어져도 누가 찾지도 않는 사람들 네 그래서 공통점으로 또 나온 게 연 거도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대상을 선택한 거지 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은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3개월 지나면 사는 사람이 없잖아 전화는 할 거 아니에요 가족하고 근데 전화 가 오거나 농장에 저희 남편 일하고 있어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악질 적이냐면 이 사람들 밥 먹고 꼬시면서 얘기하면서 넌 가족은 있니 그렇지 너 뭐 여기까지 왜 올라왔니 그러면 또 한 명 그랬대요 죽은 사람 한 명이 제가 옛날에 실수 사람 을 죽였는데 그걸로 징역 15년을 사고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는 가족도 없겠네 아 제가 살인범으로 15년 교도소 갔다 왔는데 누가 날 찾겠어요 이렇게 한 거라 이것만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농장 에요 전화가 자주 오거나 송금 있잖아요 꼬박꼬박 하거나 편지 쓰는 있잖아요 노동자는 아예 컬털 끝 하나 안 건드렸댑니다 그렇겠지 안걸리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농장주 들한테 물어봤대요 경찰이 fbi까지 투입이 됐는데 아니 선생님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뿅 사라지면 썰리반 씨도 그랬대요 우리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찰에다가 어떻게 됐냐고 썰리반 왈 여기 100명 갖다 놓으면요 하루에 열댓 명씩 사라져요 그거 어떡하라고 그건 사실이야 그게 다 죽었겄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불채자들 공장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신고도 안 하잖아 그렇죠 고용안전부에다가 그냥 저거만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추정하기로는 그 이전에요 코로나하고 둘이 있다가 조사를 해봤는데 멕시코로 돌아간 케이스도 수십 명이 발견이 됐대요 이거 뭐냐면 코로나가 성폭행을 하고 요 돈으로 메꾼 거야 가 이거 들고 네 너 몇백달러 줄 테니까 너 좀 가 아저씨 신고하지 말고 계속 보냈 는데 나중에 이게 얘가 마시 가갖고 매일 갈아치면서 성폭행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지도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떡하냐 하나씩 죽여버려갖고 한 번 두면 되지 뭐 농장 넓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교수님 여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제가 조사한 거 말씀드리면 이래갖고 이놈 새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지역 있잖아요 복숭아 농장이 박살이 났대요 당연하지 그걸 누가 먹어 아무도 안 먹죠 거기서 생산된 복숭아를 누가 먹냐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게 뭔 일이야 그랬는데 그 지역의 복숭아 농장이요 거의 파상 직전으로 몰렸대요 이때는 뭐 농업보조금 이런 것도 미국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기사에 다 나니까 거기 복숭아 사러 온 사람도 많대요 해복숭아 있잖아요 그냥 박수다니 막 실고 생산지 사간 사람이 많았는데 이게 딱 터지고 나니까 야 거기 있는 복숭아 전부 다 사람 저기 걸음 쓴 거다 이렇게 소문이 다 난 거라 이 자식이 그냥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동네까지 박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당시에 경찰에 체포돼갖고 올 때 여기 소리지르는 거 보이시죠 구독 하잖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양복 도 되게 비싼 거래요 넥타이 보니까 이탈리아 네 완전 그것만 쳐바르고 다녔대요 나 이거 입거든 진짜 부자였대요 그래 가지고 현금 부자였대요 얘가 그때 경찰들 앞에서 저 억울해요 선생님들 저 범인 아녜요 이렇게 소리지르는 장면이 이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때 재판 받을 때 당당하잖아 얼마나 개기름 흘러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됐어요 1차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71년도에 사건이 터져갖고 이때 설리반 농장에서 터졌잖아요 터졌는데 1971년 5월 30일 날 코로나를 체포한 유바시 있잖아요 유바시의 경찰 보안관이 여기 경찰청장인데 로이 휘테커 라는 분이 있잖아요 유바시에서 살인사건 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관할이니까 얘를 유치장에 넣어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경찰서 있잖아요 경찰청 앞에 대모를 까 벌어진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면 그 새끼 신변 안전을 확보 못하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버전 있었는데 하나 뭐냐 백인들 비즐란트 있죠 자격단에서 총 같은 것 죽여버리려고 내보내 우리가 해결해줄게 저런 새끼 안 돼 왜 그래 아까 얘기한 농장 초토화됐잖아요 농장주들이 그렇지 난리났겠지 피해가 너무 발생하니까 삽도 들고 왔대요 때려죽인 다고 이 새끼 신변보호해야 되겠네 근데요 이게 카운티 셔리프 수준에서 있는 지역경찰에서 이거 어떻게 방어를 해 주민들이 또 아시잖아요 또 보안관이 투표로 뽑잖아요 선출죄니까 저 사람이 나 다음에 연임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되지 이 사람들이 내보내달라니까 큰일난거라 보안관이 안 내보내면 난 다음에 낙선 되는 거고 내보내자니 이건 피의자 보호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이라는 보안관이 간부들 불렀대요 별 하나 두 개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무관증대 를 다 불러다 놓고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런 거라 그때 이 순간에 있잖아요 한 놈이 아이 대낸 거야 이거 여기 냅두면 진짜 저 화염병 들어오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서터카운티가 훨씬 크니까 거기 그냥 거기 교도소 잖아요 우리는 유치장이고 그걸로 아예 이감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그걸로 이감시킵니다 그래 갖고 일로 점프해서 넘깁니다 그때 이제 주민들이 그랬대요 너 걔 왜 보내냐 그랬더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보낼게요 이렇게 넘기 입니다 1970년 6월 4일 얘가 지금 현재 5월 30일 날 있잖아요 보안관실에서 유치장에 있다가 그 카운티 교도소 넘어가잖아요 이때도 파고 있었대요 그러겠지 찾겠지 그 큰 농장 다 파고 있었거지 그래 고 썰리바농장을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판 게 71년 6월 4일인데요 최종적으로 수색이 종료됐고요 이때까지 총 파악한 게 2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팠으면 34명 다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교수님 또 하나 때가 기사를 되게 많이 찾아왔어요 이 사건 때문에 농장주 들이요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제 더 이상 한 명이면 되지 뭘 저 어차피 종신형인데 계속 파 이랬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찰이 파야 될 거 아냐 요 그랬더니 썰리반 씨부터 난리 쳤대요 야 이러다가 복숭아 다 죽어 이거 나무 어찌 갈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fbi에서 와서요 옆에 있는 농장 있잖아요 얘가 사람 파견한 데 있죠 거기 다 팔라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 농장주들이 난리가 난 거라 뭘 파냐고 이게 71년도 상황이 가능한 건데요 교수님 전에 돼지 농장 아시잖아요 그때 는 다 발굴해버렸잖아요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닌 거라 그래갖고 이제 방법이 없어갖고 이제 거기서 종료가 됐고요 1년이 지나갖고 이제 72년도로 넘어가 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형사재판이 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할 땜에 좀 시끄러웠는데 어쨌든 이제 재판관할을 어쨌든 캘리포니아 주 있잖아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근데 이때 이제 하나 운이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재판되기 전에 요 2월 18일 날에요 72년 2월 18일 날 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가 72년도 9월 달 재판을 봤는데 2월 18일 날 캘리포니아 대법원이요 판결 안 하네요 뭐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제 사형을 폐지한다 주 헌법에 생명의 존중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사형을 집행하는 건 주 헌법에 위반하니까 위헌이다 이거 하나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사형 하는 방법이 주사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72년 2월 18일자 이후로는 사형에 대해서 선고할 필요도 없고 선고 집행도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한테 바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72년 9월 10일 날이요 사형이 폐지된 상태에서 유밧이 있잖아요 원래 지가 일 벌린 데서 100km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페어필드 주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배심원 선정하는데 몇 주가 걸렸고요 재판 개시는 3개월이 더 지나가지고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73년도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게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재판이 웃기게 돌아갑니다 이게 붙은 웃긴 내용인데 원래 이제 국선변호인인 반댄 회벨이라는 변호사님이 국선변호인 붙었거든요 붙었는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사선변호인 로 바뀌어요 반댄 회벨 변호사는 국선이고 네 국선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변호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얘가 지금 조현병이다 정신문혈 상태로 전에 진단받은 것도 있고 치료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 무죄주장 할 거고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갖고 법원에서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갑자기 변호사 바뀌어요 누구냐면 리처드 호크라고요 양아치 변호사 에요 갑자기 사선변호사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아 제가 국선변호인 저기 해임했고요 의뢰인이 제가 변호인인데 아 저기 정신감정 안 해도 됩니다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법원 판사가 야 너네한테 유리한 건데 이걸 왜 하냐 그랬더니 득보라고도 그냥 유명사건데 그래서 25건을 다 인정합니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 판사가 당황했대요 야 25건을 왜 인정해 재판을 한번 하자고 그랬대 요 꼬셨대요 거꾸로 부장판사가 야 재판 좀 해 그랬더니 안 할래요 그냥 다 인정할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판사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코로나를 증인을요 판사가 채택 을 했대요 야 걔 좀 불러봐 그럼 걔 의사를 걔가 진짜 25건 유죄 를 다 인정하는지 불러봐 그랬더니 이 호크 변호사 뭐라는지 아세요 안 나올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인정한다니까요 그냥 끝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그냥 이거잖아요 다 인정합니다 끝 그래서 거기서 판사도 그랬대요 야 그럼 야 종신형 세게 나와 진짜 이게 25명 다 인정하면 상관없겠지 잘못하면 25바퀴 야 그랬대요 진짜로 그랬더니 호크 변호사 와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코로나 부인 있잖아요 부인이 열받아 가지고 변호사비를 안 대준 것 같아요 돈은 많았는데 야 이 새끼야 어 니가 동성애자인데 날 데리고 놀아 애를 넷이나 낳고 날 농락해 그래갖고요 부인이 열받아버려갖고 협조를 안 한 것 같아요 얘가 돈이 없잖아요 국선면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얘가 전국에 사건이 막 터져서 신문에 나오니까 이 호크라는 양아치 변호사가 와 가지고 내가 너를 무료별로 내줄 테니까 날 선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새끼 저거 자서전 쓰게 해서 먹으려고 그러고 맞아요 교사님 그래갖고 그랬더니 계약서 하나 들이밀더래요 코로나한테 그렇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게 뭐예요 변호사님 그랬더니 당신 맞아요 교사님 당신 초상권 그다음에 당신 쓰는 자서전 당신과 관련된 기사 그다음에 tv 나오는 방송에 모든 이익 은 내가 다 가져갈게 대신에 변호사비는 자기 3심까지 꽁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놓고 변론을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잖아 그러고서는 이제 다 인정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교사님 중요한 게 이게 재판 과정에서 시끄러워 지면 호크 입장에서는요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가 되잖아요 자기가 쓰레기가 되기 싫은 거야 나쁜 새끼야 진짜 나쁜 놈 때 이런 변호사님 왜 유죄를 인정하면요 피해자 유족이나 가족 들이 뭐라고 변호사님 너무 훌륭해요 유죄를 인정하다니 심지어는요 주 검사까지 당황을 했대요 야 이 새끼야 재판을 한 번 해봐야 될 거 아냐 그랬더니 뭔 재판을 다 때려 얻어버린 거예요 호크가 나는 상관없다 이거네요 연세가 다니는 법보다 더 나빠요 이 새끼가 문의 얘기가 되시죠 그래 가지고 재판이 웃기게 진행이 된 거예요 얘는 그러면 뭐 그냥 혐의 인정받는 건 아무 하자 없네 더 웃긴 게요 교수님 배심원단 도 당황을 해요 그래갖고 1973년 1월 18일 배심원단 이 소집했는데 봐보세요 교수님 변호사 가요 저기 피의자가 범행을 다 스물 닦아서 인정한대요 법정 진수는 안 할 테니까 형량 때려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판사도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배심원단이 거꾸로 걱정을 한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왜 적법 절차에 이게 어긋난다 이거야 배심원들이요 45시간 동안 회의를 했댑니다 왜 그래서 거기서 또 물어봤대요 기자들이 당신들 왜 45시간에 회의해 그랬더니 아니 당사자가 말이 되냐고 재판도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다 인정한다니까 우리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결론은 뭐 할 수 없다 본인이 싫다니까 그래갖고 25건 모두에 대해서 1급 살인 혐의로 유죄평결을 내려버립니다 종신형 25번이네 그러면 네 그래서 25번에 종신형이 실제 나옵니다 그랬더니 리처드 패턴 판사 가 부장판사인데 이 악만 있잖아요 야식이 뭐야 했는데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25번에 종신형 25밖에 선고를 했고요 이때 이제 판겸 후에 그 얘기를 했대요 네가 운이 좋은 게 1년 전만 재판했으면 새끼야 너 내가 주사로 보냈는데 운 좋은 자리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맹점이 발견됩니다 뭐냐 이게요 이 호크 변호사가 얼마나 또 양아찐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요 캘리포니아 주형법 669조에는요 무슨 조항이 있었냐면 종신형 있잖아요 종신형 이 100개든 1000개든 상관없이 그걸 하나로 간주한다는 법규정이 있었던 거죠 사실 종신형이 뭐 25개 10개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이제 교수님 가석방에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형법에 2회 이상의 가석방자 같은 경우 대부분 다른 주에서는요 가석방 심사가 불가능하게 나와요 근데 이걸 25개를 다 하나로 합산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으로 본다면 얘는 하나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석방 가능하네 그렇죠 거기다 이 당시 캘리포니아 주형법에는 7년이면 가석방 심사가 됐단 얘기에요 호크가 이걸 노리고 이 법을 25건 다 인정받은 다음에 합산이 되니까 7년 있다가 가석방 심사 받아갖고 내보낸 다음에 이 새끼 팔아갖고 돈 벌자 이렇게 한 거라 그러네 지금 코로나가 법정에 출석 을 했는데 호크는 뭐 자기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꼬셨 을 거예요 호크가 너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너 가만히 있어 25번 어차피 너는 유죄야 어차피 25번 종신형 받아도 한 번으로 간주하는 우리 캘리포니아 요법이 있으니까 그거 한 번으로 하고 한 번이면 7년 후에 가석방 가능해 내가 잘해줄 테니까 너를 입 닫고 있는 게 너한테 법의 맹점을 이용한 거네 변호사라고 그래도 전 그거 체크 못했는데 정확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입 닫고 있었고요 그게 답인 것 같네요 입 닫고 있었고요 호크판사 는 어차피 가석방 종신형 25개 뭉치면 되니까 이러고 깨끼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제 교도소 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있는데 얘가 심장병이 있었어요 기질 적으로 이것도 교수님 전기충격을 그런 걸 거야 심장에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이 돼요 기사에서는 얘를 실험체로 쓰지 않았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갑자기 없던 심장병이 생겨갖고 페어필드에서 14키로 떨어진 바카빌 캘리포니아 법무병원 여기가 치료가무소죠 여기에 수감 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자마자 남자를 하나 만나요 치료가무소 에 제 소재를 둘이 진짜 가지가지 온다 스페타클해요 그래서 얘를 자기 하면서 맨날 거기서요 거기는 또 교도관들이 간호사잖아요 그러니까 감시가 덜하니까 거기서 맨날 송 광기를 해요 미친지 사랑을 안 줍니다 그런데 그러다가요 동성애자 애인 있잖아요 에요 애인이 얘랑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얘가 수용돼 있는 4명을 꼬셔갖고요 테러를 때려요 코로나한테 시비 걸어갖고 애인 포함한 5명이 무리를 해갖고 얘한테 어깨 부딪힌 다음에 시비 걸갖고 신나게 뚜렷했는데 뒤지게 맞았구만 면도칼 있죠 옛날에 교수님 내보난 면도칼 가 있잖아요 이걸로 숨을 가사 이걸로 32회를 맞아요 그래갖고 죽다 살아나요 뒤지게 맞았구만 그래갖고 이제 경찰에서 있잖아요 이거 별도로 이제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따로 이제 처벌이 되고요 사랑같지 않은 것도 일단 다치게 했으면 처벌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한테 코로나야 너 치료가무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너한테 자유라는 건 무슨 문제냐면 동성애 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감옥이 센 데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솔레다드 에 있는 cft라고요 교정훈련시설이 좀 빡 세니까 여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일로 넘겨버립니다 이때 이제 부인이요 이제 1974년에요 이혼소송을 해요 이혼소송 제기하고요 너 네 돈 다 내 거야 네 돈 전원 다 내 위자료야 그래가지고 7월 30일 날이요 이혼 이 이제 됩니다 이때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얘가 동성애자였고 성적 도착자였고 연세살인을 숨기면서 나를 속인 게 이렇지 않냐고 재산 다 들고 날라 버려요 그런데 이러다가 얘가 지금 종신이 확정된 상태잖아요 갑자기 코로나가 재심 신청을 합니다 1978년 5월 18일인데요 캘리포니아 주항수법원에요 코로나의 변호사인 엘렌 악셀로드라는 변호사하고요 마이클 맨델슨이라는 변호사 이 사람은 센 사람들이래요 지역에서 유명한 변호사하고요 그다음에 대표 변호사로 한 명 또 있는데 테렌스 엘리넌 이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3대째 변호사라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인데 이 사람을 대표로 해갖고 항소가 진행 이 됩니다. 뭔 항소하냐 청원을 했는데 재심 청구를 한 겁니다. 왜 재심 청구를 했냐 아까 호크 변호사 아시잖아요. 알고 보니까 얘가 나쁜 놈이야 양아치야. 얘한테 피고인이 당한 거야 당했으니까 재판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한 건데 그러니까 재판을 제대로 변호 를 제대로 안 해서 피고인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받았다 이거 아니야 그 얘기네 네. 특히 이제 이 변호사 세 분이요 일을 얼마나 잘 했냐면 그 당시 재판은 판사님 있잖아요 . 판사님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검사 그다음에 배심원들 있죠 다 물어봐요 당신들 이 재판 어떻게 된가 그랬더니 말이 안 되지 아무리 죄가 있어도 변호사란 놈이 내가 검사인데 검사가 열받아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검사인데 얘기하잖아 변호사한테 오죽했으면 변론이나 한 번 하고 재판하라고 내가 그랬겠냐 고. 판사할 때한테 판사할 내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거 재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변호사한테 얘기했겠냐 고. 배심원단 얘기했더니 우리가 45시간 심의한 게 그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증거가 다 나온 거라. 그래 갖고 그때 변호인단이 원심이 변호인 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변호인이 첫 번째 고요. 재판 수입료의 일환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전속적 출판권을 취득 해갖고 이게 심각한 갈등을 불러갖고 피해자한테 거꾸로 불이익을 준 점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캘리포니아 항소법원한테 받아 들여서요. 1982년 2월 20일 날이요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에서 다시 게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 적인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코로나 변호인단이요 아까 이복형 있죠 . 나비티다드 있잖아요. 얘가 주범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재판에서. 다른 범인이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증거를 내놨어요 교수님. 첫 번째 나피디다가 동성애자 확실 해요. 이복형도. 네. 이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연쇄살인이 발생할 당시 에요. 유바시였잖아요 아까 교수님. 유바시 바로 메이스빌이 바로 붙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얘가 넘어와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 이 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당시 그 시기에요. 로메로 라야라는 남미계 미국인이 있었는데 얘를 있잖아요 자기 카페로 있잖아요. 나티비다드가 유인을 해갖고요. 욕실로 끌어가서 강간하다가 강간으로 있잖아요 고솔 당해요 경찰에. 그리고 경찰이 수사 고 그랬더니 탔다고 넘어가서 도망가버린 거예요. 며칠 걸 홀딱 도망갔구나. 기소 중지 상태였어요. 그래 가지고 넘어가 과다할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근간을 해서 아니 그전에 코로나가 강간이나 성범죄 한 번도 안 지쳐지려고 조용히 살다는 애였고 오히려 그 친형인 나티비다드가 더 나쁜 놈이다. 얘가 범인이다. 그런데 얘가 억울하게 뒤집어쓴 거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게 교수님 82년도 재판이 다시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복형인 나티비다드는 이미 1973년 에요. 과달라라에서 사망했거든요. 얘를 불러낼 수도 없는 거라. 멕시코에 죽어버려 가지고. 특히 아까 대표 변호사인 테레스 엘리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진짜 유명한 변호사예요. 지금도 제가 인명사단 찾아보면 캘리포니아 유력인사에 들어가요. 천명 안에. 이 사람이 있잖아요 50명 이상의 피고인 측 있잖아요. 즉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측 측 인 다 불러 가지고 네가 볼 때는 코로나가 때 아니면 이복형형 이루고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통역을 불러 가지고 요. 코로나 그때 있잖아요. 재판에서 두 번째 항소 때 증언하는 장면 이에요. 불러다 놓고서는 변호사 물어봐요. 두 가지 질문했대요. 국가가 당신에게 25명을 죽였다고 기소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이렇게 답변했대요. 그다음에 25명 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깊은 관련성이 있냐 이랬더니 아니요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아니라고. 네. 딱 2분 했대요. 이러면서 샀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변호사 센 사람이 있어도 반전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 봐보세요. 배심원단이 본 게요 얘가 진술한 걸 본 거예요. 왜 코로나가요 불법 체류자 신분 으로 50년도부터 넘어왔잖아요. 미국 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질문할 때요. 영어로 한 게 아니라 통역을 대동했다고 그랬잖아요 . 이거 언어가 잘 안 됐나 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 에서 깨진 거예요. 왜 농장주가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한테 돈 받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가이드라고 대화 나눠 가지고요. 사람을 수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아까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랬 잖아요. 양쪽 언어가 능통하지 않으면 얘가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게 배심원단이 첫 번째로 이게 뚫은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교정시설에서요. 벌써 10년 가까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다 영어만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영어가요. 세상에 재판에 다시 재심 을 하러 왔는데 영어를 못 알아 듣는다고요. 통역 있잖아요. 스페인어 라는 애 갖다 써 가지고 한다. 이게 쇼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얘네 가 이게 가장 패착했어요. 그래 갖고 이때부터요. 처음에는 이복형 이 범인 아니냐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 뒤집어 뒀대요. 왜 아니 저 놈이 나와 가지고 영어로 답변하고 영어로 얘기를 해야지 왜 하나도 몰아듣는 넣고 쏘려냐 이거예요. 돈 싣고 벌어놓고선 쇼다 이거예요. 그래 하고 어떻게 해요 54시간에 배심원 단위 54시간에 회의 끝에 있잖아요. 1982년 9월 24일 날 25번에서 싹 다 그냥 유죄 판결을 해버립니다. 그거 실수했구나. 네. 그래서 이거 찾는 게 가장 고생 이었는데 얘가 왜 지금 계속 재판 상으로는 이복형으로 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술 과정에서 스페인어 쓴 거 있잖아요. 이게 패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사진 보시면 그 당시에 이민 자들이요. 얘 범인 아니다 그래 갖고 대모하는 인권단체 사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유죄가 됐고요. 되니까 ctf에서 계속 아까 교정훈련 시설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센 데 가자 그래 갖고 이거 실제 기지 같죠. 어마어마한 데인데요. 캘리포니아 코코란 주립교수서 진짜 무서운 데입니다. 10대 교수예요. 일로 이감해 갖고 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번이나 가석방 신청을 정신 이상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기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있잖아요. 3월 14일 날 85세 나이로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숙한으로 사망합니다. 형이 진범이었다는 주장은 또 너무 피해자와의 연관성을 생각해보면 너무 좀 확장해석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리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부는 형하고 여 공범위한 여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얘가 터무니없이 관계 없다고 는 절대 보이지 않아. 아니 서로 또 형이 동성애자라서 형한테 사람을 공급해줬다고 하더라도 얘는 범인이지. 그 다음에 사례는 얘가 했을 수 있어 또 형이 시켜 가지고. 그리고 묻은 것도 얘가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그게 이제 강간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합일 보면 형량이 아주 낮아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굳이 멕시코로 도망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멕시코로 도망간 이유 중에 하나가 동생계 범행과 관계성이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멕시코에서 불상의 사유로 테러 당해서 죽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보복을 당하지 않았 겠냐 가자마자 그냥 진짜 불상의 사유로 순식간에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은 사람 중에서도 그쪽에도 불처자 중에 라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추정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주는 코로나는 같지만 형도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얘 혼자서 하기에는 3개월 동안에 34명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강간하고 땅에 파서 묻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서 보이거든. 철인이 아닌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요. 나온 김에. 구덩이를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기계로 판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를 죽이고요. 그러니까 한 명을 데려와요. 데린 다음에 구덩이를 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여서 그 다음에 얘를 성폭행하고 얘기를 묻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를 와서 구덩이를 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이냐 하면 추정상으로는 지가 묻힐 구덩이를 파괴시킨 다음에 성폭행하라고 꼴가서 죽이잖아요. 이렇게 봐요. 그건 가능하네. 네. 아주 나쁜 놈이란 얘기죠. 왜 그래 얘가 삽질을 그때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메꿀 때는 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뒤에 아이를 데려다가 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릴레이시고. 네. 릴레이식으로요. 그래서 다양한 추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총으로 협박해갖고요. 현장에 끌고 가서 이제 뭐 메꾸든가 하든가 이런 게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추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오늘은 멕시코계 여지 살인만 하네요. 네. 미국의 원장님. 후한 코로나 바에호 네. 마테치 살인마. 바에호는 이제 아마 어머니 성일 겁니다. 네. 네. 오늘 염 교수님 보고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 박사까지 오니까. 아우 좋네요. 수고했어요. 네. 사건 올해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4월인데 지금 한 여름처럼 덥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상기후로 인해서 올 여름은 뭐 엄청나게 덥다고 해요. 제가 더위에 엄청 약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땀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더운 여름을 대비해서 시원하게 잠잘 수 있는 상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요. 제 친구가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침대 패드입니다. 그다음에 베개 커버. 쿨패드인데요. 쿨패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난 여름 더울 때 깔고 잡았었어요. 정말 시원합니다. 쿨패드 깔고 쿨패드 베개 베고 쿨패드 이불이 있으면 덮으면 냉장고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시원했습니다. 공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서 땀이 나도 달라붙지도 않고요. 이름처럼 몸에 닿는 순간 그냥 시원함이 바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색상이 흰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세탁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원단 자체가요 얼룩대가 잘 지워지는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건조도 상당히 빨리 된다고 하고요. 패드에 내면이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침대에 고정이 가능하고요. 사이즈는 싱글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패밀리 사이즈까지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쿨패드를 주문할 때는 무조건 베개 커버 한 장씩 사은품으로 그냥 여벌로 드린다고 하고요. 즉 말하면 쿨패드 두 장 주문하시면 베개 커버 두 장이 간다는 겁니다. 더운 여름에 숙면이 보장되는 스노우 쿨패드로 꿀잠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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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